어흥 나는 아고다 어흥 어 저기에 엄마 엄마가 나갔으니까 내가 친구들 집에 들어가야지 어허 똑똑똑 똑똑똑 문 열어줄 거예요 어머나 깜짝이야 엄마야 문 열어줘 문 열어줄 거예요 어 왜 엄만데 엄마 확인을 해야지 엄마인지 확인을 해보렴 똑똑똑 빨리 열어줄 거야 왜 엄마라니까 문 열어줘 안 돼요 어 문을 열어줘야지 아 안돼요 그래 그래서 결국 문을 열지 못한 악어는 숲속으로 쓸쓸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엄마 코끼리가 왔습니다 이 코끼리는 엄마야 엄마다 문 열어줘라 어 누구지 엄마 코끼리야 뭐야 너네들 혹시 아까 문 열어달라는 악어 봤니 아니요 못 봤는데요 아까 숲속에서 네 늑대가 날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물 안 열어줬어요 아 늑대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했었구나 그 늑대가 악어 탈을 쓰고 왔었나보다 아 근데 문을 안 열어줬어 네 정말 똑똑하게 잘 대처했구나 그래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문을 열어주면 안돼요 땡 펄트가 문 안 열어줬대 그래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면 안돼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아리 앞집사 아리